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Wednesday, October 3rd, 2018 10월 3일자 New York Times 일면 머릿기사 4가지에 대한 맛보기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Trump engaged in suspect tax schemes as he ripped riches from his father 자 이렇게 해서 첫 제목 트럼프는 engaged in 여기서는 was engaged in 여기서 지금 여기 과거 문사입니다 이것은 engaged in 여기서는 동사 과거형이 아니고 어디에 종사했다 어디에 관여했다 in suspect tax schemes suspect하면 의심이 되는 의혹을 사는 tax scheme 하면 이것은 조금 나쁜 의미입니다 scheme 하면 조금 나쁜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는 세금에 관한 그런 뭐랄까요 어떤 모의 모략 뭐 이런 말인데 원래 계획 이런 말이죠 좀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의심스러운 탈세 이런 말입니다 의심스러운 탈세에 관여했다 뭐 하면서 as 뭐 하는 과정에서 he ripped riches from his father 그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부, 재산을 rip, 획득하는 과정에서 상속을 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탈루했거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죠 하여튼 이걸 뉴욕타임즈가 아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뭐 신문 기자들이 이런 거 아주 그냥 굉장히 잘하죠 뭐 아주 도사죠 그냥 이런 걸 파헤치면은 파헤치는 데는 아주 그냥 자, the president has long soul himself, as a self may be near, but a times investigation found that he received at least 413 million dollars in today's dollars from his father's real estate empire, much of it through tax dodges in the 1990s 전체가 한 문장, 통 문장, 통 문장, 와 정말 기네요 뭐 오늘 뉴욕타임즈는 앞부분은 뭐 이런 기사로 도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제목만 한 3개, 4개가 나온 것 같습니다 큰 제목만, 그 중에 제가 제일 큰 제목 한 개만 이렇게 여기에 실었습니다 대통령이 has long soul himself,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자신을 팔아왔다 이 말은 자신을 홍보해왔다는 말, 자신을 알려왔다는 말입니다 as a self-made billionaire,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미화해왔다는 말입니다 잘 포장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홍보해왔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왔다 but a times investigation, 여기 a times 하면 이것은 뉴욕타임즈를 말합니다 a times investigation, 여기 어느 investigation에 붙는 말 뉴욕타임즈의 조사, 수사는 좀 이상하고 조사 조사에 의하면 이런 말, 조사는 발견했다 즉 조사에 의하면 이런 사실이 발견되었다 he received at least 413 million dollars in today's dollars in today's dollars 하면 현재 가치로 현재 가치로 4억 1,300만 달러 최소, at least 최소 4억 1,300만 달러를 그의 아버지의 real estate empire 하면 부동산 왕국이죠 그의 아버지 때부터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부동산 왕국으로부터 현재 가치로 4억 1,300만 달러 최소한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건 뭐 그런데 그 다음 much of it, 그 중에 많은 부분 그 4억 1,300만 달러 중에 많은 부분이 through tax taxes 이건 이제 세금 포탈, 탈세 이런 말입니다 이 다치는 피하다죠 세금 피하기, 즉 탈세 1990년대에, 90년대에 더가 붙죠 이렇게 더, 1990년부터 99년까지 몽땅 다 말하니까 더가 붙고 S가, apostrophe S를 붙여서 그냥 S를 붙여서 합니다 요새는 그냥 S만 붙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점 찍는 것이 쉽지 않죠 많은 부분을 탈세를 통해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말이죠 타임즈 조사 결과 다음 기사 FBI took complete inquiry Wednesday with vote coming this week FBI가 여기 took complete은 애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목에서는 애정이라는 말을 항상 부정사로 표현합니다 will 이런 거 안 쓰면 will 쓰면 너무 길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to 부정사 이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to 부정사는 항상 이렇게 미리 재앙적입니다 동명사는 좀 과거 재앙적이고 정적이고 부정사는요 항상 미리 재앙적이고 좀 동적입니다 그런 특성을 알아두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문법 암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어떤 동사는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주로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미리 재앙적인 좀 동적인 그런 동사들이고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들은 주로 과거 재앙적 뭐 좀 부정적 이런 게 많습니다 inquiry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Wednesday 수요일에 with vote coming this week 여기 with는 이제 부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표결이 이번 주에 나오는 상황에서 표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Once its investigation into George, Brett and Kavanaugh is completed The FBI will send reports about its interviews to the Senate Once 하면 여기서는 접속사 일단 뭐만 하면 이런 말입니다 일단 뭐만 하면 Once 그 수사 그것에 즉 FBI의 수사가 George, Brett and Kavanaugh 이 Kavanaugh 판사에 대한 이런 수사가 It's completed 완결이 되면은 일단 되면은 The FBI FBI will send reports 보고서를 보낼 것입니다 About its interviews to the Senate 자기들이 한 그런 조사 여러 사람 대질신문 조사 뭐 이렇게 만나서 직접 인터뷰를 하거나 이런 이 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상원에 보낼 것입니다 The Senate Senator Mitch McConnell The majority leader Would not say Whether this week's vote Would be a final vote Or a procedure one Mitch McConnell 상원 그러니까 상원의원 Mitch McConnell Mitch McConnell 상원의원 다수당의 그러니까 이 대표입니다 다수당 대표 그러니까 원내대표죠 다수당 하면 지금은 공화당입니다 자 대표인 이 사람이 Would not say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는 말 Whether 일지 어떨지 This week's vote Would be a final vote 이번 주의 표결이 최종 표결이 될지 아니면 그냥 절차상의 표결 어떤 뭘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절차에 관한 그런 표결일지 아니면 이것이 그냥 최종 표결일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안오르게 했다 Would not 이것은 약간의 어떤 고집 의지를 말합니다 말하지 않았다 하면 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언급을 꺼리했다 이런 말을 자 다음 기사 A mass burial every day 1,200 dead and counting In Indonesia 자 mass burial 하면 이것은 집단 매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명 한 명 묻기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뭐 신원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묻어버립니다 이렇게 자 하여튼 집단 매장 everyday 매일매일 집단 매장이 있고 안그러면 지금 시체가 막 썩어 썩어 나가니까 지금 냄새도 막 말할 것도 없고 뭐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자 집단 매장 1,200명이 죽었죠 1,200명 and counting 그리고 계속 아직 그 계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망자 수가 계속 이제 그 헤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 그 계산이 끝난 게 아니고 In Indonesia Indonesia Friday's earthquake and tsunami in Indonesia 자 목요일 금요일에 있은 그런 지진과 쓰나미가 인도네시아에서 killed 죽였다 more than 1,200 people 1,2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천님의 위상을 사망하게 했습니다 and destroyed thousands of homes 그리고 파괴했습니다 수천 채의 집을 가옥을 thousands of 수천의 But officials say many more days of hardship remain before the extent of loss is known 그러나 관리들은 관리들은 말합니다 many more days of hardship 앞으로 여러 어려운 날이 남아있다는 말이죠 앞으로 어려운 날이 많이 한참 더 남아있다는 말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extent of loss 이것은 이제 손실규모 피해규모를 말합니다 인명피해규모 재산피해규모 이런 것이 정확히 알려질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더 걸려야 한다는 말이죠 아직은 뭐 그런 구체적인 계산이 나오지 않고 사망자 몇 명이 다 나오지 않고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제가 항상 쉽게ius Creo 35만 명 아미 미국 근로자들입니다. 아마존의 35만 미국 근로자들. 아마존은 전 세계적으로 한 55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만 35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미국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다른 세계에 있는 직원들은 아니고. We'll get a minimum wage of 15 dollars. 최소임금, 최저임금 15 달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원래 아마존이 미국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업이죠. 애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시가총액, 주식시장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달인가요. 돌파했고. 그리고 지금 성성장구하고 있고. 그리고 회장인 제프 베이조스는 자기 재산이 주가가 막 뛰는 바람에 1650억 원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83조 원 정도. 이 사람이 지금 세계 1위입니다. 재산 1위. 빌게이츠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엄청나게 매일매일 뛰고 있고 아주 그냥 그 한데. 그런데 아마존이 상당한 비판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최근까지 최저임금이 11달러였고. 아마존이 많은 직원들을 해고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인수를 하면서. 또 일을 빡세게 생기는 걸로 유명합니다. 굉장히 일을 막. 일은 더 많이 주면서 직원은 줄여버리고 이래서. 원망이 굉장히 심했고. 정치권에까지 그것이 많이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으로. 너희들은 그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왜 이 아래 직원들은 이렇게 일만 열심히 시키고 이렇게 돈은 그대로냐 이렇게 해서 변환이 많았는데. 이번에 갑자기 확 올려버렸죠. 이거 뭐 순차적도 아니고 갑자기 일괄적으로 확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큰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한번 보시죠. The increase includes whole foods, employees, and part-time workers. 자 이 급여 인상은 includes. 물론 이제 미국에는 최저임금이 각 주마다 다 다르고 연방 최저임금이 또 있습니다. 7.25달러. 우리는 한 8천원 정도 됩니다. 연방 최저임금. 그러니까 모든 미국 내에서는 연방 최저임금은 다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는데 또 각 주마다 최저임금이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각 주내에서도 각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다 달라서. 하여튼 미국 전체를 관통한 그런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입니다. 아직까지. 미국 사실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한 6만 달러. 우리나라 한 3만 달러인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연방 최저임금은 좀 낮은 편이죠. 하여튼 이 인상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Whole Foods Employees. 이게 2017년에 아마존이 인수한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말하면 소위 어떤 건강식품 회사 이런 말입니다. 유기농 식품 회사 이런 거 엄청나게 큰 소매점, 그런 체인점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직원들을 포함하여 그 직원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아마존 인수를 하더니만 직원들을 막 잘라버리고 일은 엄청나게 더 시키고 일은 더 막 빨리빨리 하라고 이렇게 해서 원성이 굉장히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요. 미국이 지금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이탈할 조짐도 보이고 하니까 갑자기 이 최저임금을 올려버렸습니다. Whole Foods 직원들 그리고 또 Part-time workers. 그러니까 우리말하면 알바. 알바 직원들까지 이렇게 15달러를 몽땅 다 올렸습니다. The company said. 회사가 말했습니다. 아마존이 말했습니다. It would all lobby Washington.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을 말합니다. 미국 정치권에도 로비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raise the federal minimum wage. 연방 최저임금이 지금 7.25달러인데 그건 너무 낮다. 자기들이 보기에 이것 좀 올리라 이렇게 해서 그 운동까지 자기들이 나서서 지금 상당히 아마존의 이미지 최신 작업을 하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하여튼 돈을 너무 많이 보니까 지금 주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존은 발바르게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죠. 그런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계속하던 그런 미국 전통적인 소매점 체인들은요. 상당히 타격을 받고 지금 아마존 때문에 거의 문 닫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로비까지 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